아 네 안녕하세요. 데브시스터즈에서 온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패커 테라폼 볼트를 이용해 만드는 이제 재현 가능한 게임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강의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되게 거대한 약을 이제 3개씩 팔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초안을 만들고 보니까 이제 약을 3개씩 팔기가 엄청 힘들더라고. 이제 하나만 파는데도 이제 몇 시간씩 걸릴만한 거대한 약들이라 그래서 사실 좀 가볍게 훑고 가는 감이 있습니다. 이 점 그리고 제가 키노트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제 hd나 젠더가 없어서 지금 pdf로 변환해 놓은 상태라서 이미지 몇 장이 겹쳐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저는 데브시스터즈 서버팀에서 저는 데브시스터즈 서버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김민규라고 하고 쿠키런 포 카카오 그리고 솔리테어 덱트아웃의 서버 개발에 참여했고 aws 서버 접속할 때 쓴 오픈소스 툴 이클레어를 개발했었고 현재는 공용 서비스팀에서 서버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옛날 옛날 그러니까 쿠키런 첫 작품 때 이제 손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도구를 도입을 했고 이제 그걸 통해 찾아온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설명할 테라폼, 패커, 볼트 중에 하나라도 써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쿠키런 포 카카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이때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인프라 작업을 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던 버튼이 저 런치 모어 라이크 디스라는 버튼인데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에 대고 누르면 설정을 조금만 바꿔서 이제 다시 띄우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작고 실수가 있어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서버가 이제 글로벌 방화벽 룰이 이제 산해망에서만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그 외부에서도 접근하도록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버그 아닌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구글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 이제 글로벌 오픈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어서 바뀐 줄 알았던 수전사는 사실 버그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지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이상한데 이거는 이 사람이 실수한 걸까 의도한 걸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원하는 어떤 상태를 원하는 건가 그래서 그 서버는 월드에 열려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우리 산에만 열려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이걸 누가 했는지 트래킹도 안 되고 결국은 아 지금 잘 돌아가는 거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납두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한 방안은 이제 문서와인데 문서와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문서는 의도대로 썼는데 실제로 한 동작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문서를 제대로 안 쓰기 시작하면 이제 문서가 최신인가 믿을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저희 게임 라인업이 쿠키런폭 카카오 하나일 때는 어떻게든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얼마 전에 클로즈 메타 테스트한 젤리워즈라던가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개발팀이 돌아가고 있고 여러 게임들이 되면 되고 이제 사내 공용 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각 게임들에서 필요한 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향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비슷한 인프라를 이제 지역만 바꿔서 띄워야 되는데 했던 일을 또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해야 하죠. 그래서 다 대부분 비슷한 구성인데 일이 엠베로 늘어나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개발할 때부터 이런 인프라를 코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기업이면 오퍼레이션 팀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팀이 따로 있고 오퍼레이션 팀이 따로 있는데 이걸 개발과 저희는 지금 서버팀 규모가 한 스무명? 스무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규모에서 이제 개발에 손을 떼고 이제 오퍼레이션만 막기에는 솔직히 손이 딸려요. 그래서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서버 구축에 테라폼이란 걸 도입을 했습니다. 테라폼은 이제 해시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hcl이란 자체 문법을 써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프라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hcl 문법은 json으로 변환할 수 있고 nginx 컨피그 작성해 보신 분 있으면 아마 그거랑 좀 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샘플 코드인데 aws 인스턴스라는 타입의 샘플이라는 이름의 리소스를 정의를 하고 그것의 설정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되게 그 웹서버 설정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리소스 타입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리소스 이름이 들어가고 이 안에 컨피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테라폼 파일을 만들고 이제 테라폼 플랜을 치면 이제 우리 실제 인프라에 어떻게 이 코드가 반영될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샘플이라는 aws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ami는 아까 설정한 ami 아이디. 그리고 네임은 아까 설정한 네임 태그 식으로 저는 인프라에 하나의 리소스를 추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실행 플랜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라폼 어플라이를 치게 되면 그 변경 사항이 실제 인프라에 적용돼서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에 이 인스턴스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라폼이 하는 일을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우리 인프라의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코드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 테라폼은 이제 인프라를 보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현재 상태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다르면 이제 그걸 실행을 해줍니다. 기존에도 AWS의 API 같은 건 있었는데 이 접근이 굉장히 다른 건 뭐냐면요. AWS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실행하는 한 단위는 이제 변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스턴스를 띄우겠다. 인스턴스를 수정하겠다. 인스턴스를 이제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API 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상태로 바꿔나가는 거였는데 테라폼을 쓰면 이제 나는 이제 내 전체 인프라의 설계도를 들고 오면 이제 그것과 차이가 있으면 이 테라폼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리소스 타입을 타입 네임 그리고 안에 설정을 잡아주면 이제 이게 기본 문법이고요. 리소스 타입은 이제 AWS 인스턴스를 보셨는데 뭐 예를 들면 DNS 레코드라던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S3 버켓 그리고 뭐 사실상 AWS 상에서 API로 호출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는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고 테라폼 플랜을 하면 이제 인프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검토를 수행하고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 코드의 변화를 이제 실제 인프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아까 만든 샘플 인스턴스에 다른 어트리뷰트를 그 다른 속성을 이제 다른 리소스를 만들 때 참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샘플.devsisters.com이라는 DNS 레코드를 만드는 것인데 이때 DNS 레코드는 샘플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를 넣도록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테라폼이 알아서 이제 각 리소스별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해서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리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빈칸을 메꿔주게 돼요. 그래서 DNS를 만들기 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DNS 레코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이제 AWS 인스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IP가 확인된 다음 DNS 레코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정의를 하고 한 번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트라는 패러미터를 주게 되면 똑같은 리소스가 이제 카운트에 준 횟수만큼 반복해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3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의 번호를 매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카운트.인덱스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인스턴스에 번호를 매기거나 하는 행위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샘플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3개의 샘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 좀 더 고급 기능으로 가면 이제 모듈이라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은 variable를 받아서 output을 이제 출력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듈 이 왼쪽의 샘플 모듈의 메인점 TF 같은 경우는 네임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그 변수를 가지고 이제 AWS 상의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거기서 만든 버켓에 이제 리소스 네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소스에 이제 모듈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고 모듈에 필요한 변수들을 넣어주면 이제 뚝딱뚝딱 찍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템플릿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모듈 같은 경우는 S3 버켓과 S3 버켓 오브젝트를 만드니까 이렇게 정리를 밖에서 해주면 S3 버켓과 S3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분들이라면 약간 이런 접경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의 이름점 어트리뷰트로 이제 다른 리소스를 참조한다거나 동일한 리소스를 여러 개 생성하기 위한 이제 카운트라는 어트리뷰트라던가 인풋을 받아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아웃풋을 만드는 모듈 같은 거를 보면 이제 되게 프로그래밍 랭기지랑 되게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불러오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운트 같은 경우는 반복문에 해당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기존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유사한 느낌으로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또 줄여가는 맛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은 이제 모듈로 따로 빼가지고 여러 이제 인프라에서 같이 쓴다거나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제 인프라에 한 모든 일들이 커밋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 샘플 인스턴스를 만든 커밋을 이렇게 깃업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작업자분들이 내가 인프라에 무엇을 바꿨는지 커밋을 조회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코드 코드 개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던 대부분의 이득들을 인프라 관리에서도 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5천번 포트가 열려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 아마존 콘솔 같은 데서 하거나 API를 이제 뒤져서 하려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이제 그냥 테라폼 저장소 안에서 컨트롤 F 누르고 이제 5천 어디있나 다 찾으면 나오죠. 그리고 커밋 메시지에는 이제 작업자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뭘 하려고 했던지 좀 더 알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뭐 기시라던가 코드 리뷰 같은 것도 서로 가능하게 되고 또한 이 테라폼은 AWS뿐만 아니라 이제 수없이 많은 다른 프로바이더들을 지원을 해요. 크게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던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디지털 옵션 심지어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도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표 파악용으로 데이터독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독의 대시보드도 이 테라폼과 연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스턴스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는 인스턴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썼던 변수들을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축이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서로 다른 프로바이더들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패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 우리가 이제 뭔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우리만의 이제 부팅 디스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PC방 같은 데서 노턴 고스트 많이 썼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번 이제 완전히 세팅된 상태로 다 백업을 떠놓고 모든 컴퓨터에 똑같은 걸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에서 있어서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까지 저장해놨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로드해서 빠르게 그 지점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거를 예전에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직접 그 안에 필요한 유틸리티들을 깔고 이제 웹폰솔에서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그 앞에서 얘기했던 손으로 만드는 인프라와 똑같은 문제점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지에 뭐가 들어 있고 이미지에 뭐가 들어 있고 내 의도가 뭔지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트래킹이 안 되고 누가 있는지 트래킹이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이 과정이 생각보다 아마존 상에서 하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SSH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 키페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빗 키를 지점을 해줘야 그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제 로컬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제 방어벽 정책 같은 것도 전부 뚫어줘야 돼요.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렇게 인스턴스가 세팅이 되면 이제 SSH로 접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돌려서 인스턴스를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스냅샷을 뜨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이제 쓰레기가 점점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년만년 안 꺼지는 인스턴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패커는 이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이제 오픈소스 도구예요. 그래서 패커 빌드 패커 빌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원하는 셸 스크립트를 이제 정의한 템플릿 템플릿을 템플릿을 이제 빌드를 하면 알아서 그 지금 말했던 조잡한 과정들을 전부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해둬서 얻는 이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간까지의 과정이 전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오븐투 베이스 이미지를 써서 우리 게임 서버를 띄운다고 하면 이제 오븐투 게임 서버를 띄울 때 이제 게임 서버를 띄울 때 이제 그 저희 쿠키롱 같은 경우 자바 스프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바도 깔고 이제 각종 모니터링 도구들도 깔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게임 서버가 부팅되고 서비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앞에 공통으로 뺄 수 있는 작업들을 앞으로 빼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예를 들면 사용자가 몰려가지고 인스턴스를 더 많이 띄워야 할 때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예전엔 이제 쿠키런 서버를 위한 이미지만 만들면 됐었는데 이제는 데브시스터즈의 모든 서버가 이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패커로 데브시스터즈 전체 서버의 베이스 이미지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걸 몇 개 넣어서 굽게 되는데 오븐트 이미지에 각 개발자들이 SSH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CA 파일이랑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각 게임별로 이제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부 도커로 사용해서 도커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커 데몬을 미리 깔아놓고 아까 말했던 그 지표 수집용으로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스턴스 모니터링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CLI 도구들을 미리 구워서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각 게임 서버도 미리 구워놔가지고 진짜 빨리 요청만 하면 바로 뜰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 이미지 스냅샷을 만들 때 한 번 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 배포가 잦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납득할 만한 수준의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데브 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배포할 때마다 도커 이미지만 바뀌었는데 이제 5분, 7분씩 쓰기는 좀 아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도커 이미지는 인스턴스가 뜰 때 자기 태그를 보고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주기가 긴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미리 게임 서버를 구워서 배포를 하는 방식도 한 번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트라는 프로덕트인데요. 저희가 해결하고 싶던 문제는 이거였어요. 게임 서버가 이제 게임 서버 코드가 서버에 올라가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나 API 시크릿 같은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필요해요. 실행하는 시점에는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는 저희가 셰프라는 툴을 써서 세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셰프 코드 저장소 안에 모든 비밀번호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소에 커밋하고 이걸 받아다가 실행을 하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저장소에서 그 비율번호를 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pdf 이거는 절대 그 좋은 관행은 아니에요. 일단 코드에 시크릿을 넣었을 때 이게 유출되면 당연히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저장소에 권한이 있던 모든 사람 그 저장소에 권한이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고 이게 회사가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많아지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모든 비밀번호를 로테이션을 하면 이제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서버팀 한 분이 나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 교체 tf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거의 한 몇 주간 이제 실서버들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볼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적합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를 할 거는 이제 단순한 키밸류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적합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 시크릿을 내려주는 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크릿의 샘플이라는 키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면 이제 볼트 리드 시크릿 샘플을 했을 때 이 패스워드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소용이 없고 볼트에서 이제 참 신기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아마존 인스턴스 모든 아마존 인스턴스 에는 아마존에서 서명한 PKCS라는 서명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아마존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서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퍼블릭 키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제3자가 이 서명이 옳은가 틀린가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을 생성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볼트에서 만든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아마존 인스턴스가 떴을 때 볼트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내가 가진 PKCS 시그니처가 맞으면 내가 아마존 인스턴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에 맞는 권한의 토큰을 내려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에서 자기의 서명을 받아서 볼트에 보냅니다. 볼트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키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이게 EC2 인스턴스가 맞다면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키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 요점이 뭐냐면 이제 볼트 어스를 하는 볼트에게 인증을 받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볼트의 어떤 경로에서 시크릿을 읽어오세요. 라는 이제 설정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실행했을 때는 개발자는 아마존에 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받아올 수 없지만 EC2가 뜰 때 실행하면 패스워드가 받아오게 되는 거죠.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 셋업 스크립트에 이걸 넣어서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의 경로 자체가 노출되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부담없이 우리가 커밋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셋업 방식을 바꿨고요. 그 외에 볼트에서 이것저것 매력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인드 SSH 서티피케이트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처음에 넷플릭스의 블레스라는 오픈소스로 컨셉이 나왔던 물건인데요. 그 공인인증서가 이제 특정 개인에게 서명을 하듯이 특정 개인의 이제 SSH 키에 볼트가 서명을 해줘요. 볼트가 서명을 해주면 그 서명을 받고 24시간 동안 저희 인프라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는 이제 모든 서버가 공통된 이제 SSH 키를 쓰거나 아니면 개발자 전원의 SSH 키를 모든 서버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제는 볼트에서 그 사인을 허가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권한 제어만 조절을 해주게 되면 퇴사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입사자가 있을 때 더 이상 그 기존 서버들의 권한 설정을 안해도 되게 해주는 일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다이나믹 시크릿이란 피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 같은 DB를 접근할 때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저명과 패스워드 등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이렇게 하면 인프라가 DB에 접근하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사실 실제 개발자가 DB에 접근해야 되는 일이 결코 없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회용 시크릿이랑 패스워드 일회용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갔더라도 접속할 수 있는 유저 정보는 패기되기 때문에 퇴사 사람이 나간다거나 들어오는 것에 신경을 비교적 덜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프로젝트들을 쓰고 저희가 이것저것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일단 비슷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코드 퀄리티가 개선이 되었고요. 예전에 인프라 작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전부 파악하고 있던 사람 에게 작업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드를 받아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해당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를 하게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때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다르다거나 서비스하는 지역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테스트와 프로덕션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다르게 사용할 때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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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게 될 아마존 계정 그리고 아마존 지역 VPC를 정의해놓은 코어라는 모듈을 추가를 해서 새로운 지역이 필요할 때는 이 코어 모듈을 추가를 하고 이제 각각의 게임 서버 모듈에서는 저 코어를 불러서 쓰도록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에서 리전과 아마존 계정을 어떤 걸 스위치를 받아서 세팅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한 다음부터 이제 저희 인프라 추가 난이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귀찮은 인프라 개선 작업을 할 때 귀찮은 점들을 하나 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마존 테라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AWS 아이디나 시크릿 같은 걸 세팅을 하고 이제 그 SSH 키라던가 그런 걸 다 로컬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전부 제거했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밋 로그를 보고 컨텍스트를 아는 사람 찾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졌고 점점 쌓여가면서 거대해진 모듈이 있으면 그걸 분해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관리하기 쉽고 쉽게 분해를 하도록 리팩토링도 가능해졌고 어렵고 복잡한 작업 예를 들면 이제 AWS의 권한설정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들고 복잡한 작업이 많은데 이런 경우 잘해둔 사람이 잘 짜놓은 모듈을 가져다 쓰는 식으로 해결을 많이 했고요. 오픈소스의 기여도 이제 슬프게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쓰다 보면 이제 버그를 밟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음 제 과실 51% 저쪽 과실 49% 정도 비율로 이제 버그를 밟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동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까보고 아 이건 버그였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썼구나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비교적 내부 구조 파악이 쉽고 그리고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 툴들을 전부 사용하다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카카오 시절의 인프라를 테라폼으로 못 옮겼어요. 이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옮겨오는 난이도가 한 천배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S3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계 공용으로 그 이름 네임스페이스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쿠키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프로덕션 버킷을 이라는 이름에 이제 S3 버킷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를 US에도 띄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리전이 다르다고 그 이름 겹치는 걸 용납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제 거기서 바뀔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미리 고려를 해서 이름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옮길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볼트로 받아온 시크릿 같은 경우는 볼트로 받아온 시크릿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있지만 사실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면 이제 인스펙트나 메모리 같은 걸 덤프를 뜨거나 하면 아주 못찾는 레벨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구현도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서없는 약팔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